그게 되게 그냥 저희도 한 마디 보기도 하고 가끔씩 연습하고 그런 면은 그런 중간 심행사님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게 되게... 그 편게 약간 타서 그럼 다 꺼먹고 잘 못했나요? 아 우리 여름 중간 우리 보고 있는 게 말이 됐던 장사는 너는? 신식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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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몸을 이렇게 피로를 풀고 그래야 돼 정신력으로 들을 수 더 어렵다 휴대폰이다! 그만해! 휴대폰이다! 그만해! 아쉽니다! 마사지 유아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 정신력! 으아 Steam! 바로 해! kannst 나? 오옹 유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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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민 바보 이민호 너 죽을래? 죽을래? 유인하 김승민 아니 아까 김승민씨가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속 이러고 있었어가지고 아 정말 우리 승민이가 에휴 하고 있었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데? 아 그래 그 냄새 좋아 역시 강아지랑 냄새부터 맛내라는데? 아니요 방금 양치했긴다 아 방금 편의점에 치약을 샀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치약을 좋은 게 많다 그래가지고 아 먹어 그냥 또 양치 또 하면 되잖아 방금 산 치약의 그 향을 좀 더 느끼고 싶었어 형님은 그냥 토크송이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다 왔어 다 왔어 먹어 그냥 빨리 빨리 먹어 그 양치 그거 두 번 한다고 그거 먹어도 되나? 그 치약 향을 느끼고 싶으면 그 가자마자 치약 좀 드세요 이렇게 동생이 입에 초콜릿을 입으면 집어넣는 나쁜 영어로 거봐 스테이들도 이번엔 착한 도끼였대잖아 승민이랑 같이 푸딩 다섯 개 먹기 혼자 푸딩 하나 먹기 그럼 승민이랑 같이 푸딩 다섯 개 먹으면 그래도 2.5개는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승민이랑 같이 푸딩 다섯 개 먹을게요 닭 후자일 줄 알았는데 온 김에 레몬이나 불러주고 가세요 아 아 안돼요 편해요 승민이 무릎 꿇고 있어? 편하대요 나쁘지 않아요 야 그러면 같이 앉아서 하자 아 나 옷도 안 치게 응? 어 오 같이 앉아 하하 하하 왜 본인도 바닥에 앉으시게? 예 그리고 머리만 동동 떠다니면 되지 뭐 괜찮아 응 원래 이렇게 머리만 있는 대키라 보는 거 같다고? 오랜만이네 우리랑 같이 레몬 불러야 돼요 레몬 알죠 아 알죠 아까 불렀어요 아 진짜? 어디요? 리노 나라바도레오 좀 요거 갖다 대쇼 하하 하하 이 강렬한 빨간색을 어 리노 형이 저한테 한번 발라주시겠습니까? 아 진짜요? 제가 어떻게 발라드릴 줄 알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르고 싶으면 하하 어떠세요? 아 이게 잘 발라주는 건 모르겠지만 네 촉촉하고 좀 부드럽게 잘 발라주는 거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잘 발라서 그런 게 맞습니다 아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아 자 가관지 가관지 꽁냥지로 바뀌는 게 엔진이 엔진이 근데 가관지 꽁냥지로 바뀌는 게 무슨 소리야 이게? 발전해가는 저희 가관지를 기대해주세요 안녕 가관지 말고 리노 승민 기대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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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맙다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 이렇게 뭐라 하냐 제가 니가니 부리로 어머 뭐 그러네? 뭐 그러네? 이런 너로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땜에 저기 아까 와 I'm going, going, going crazy I'm going, going, going crazy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I'm going, going, going crazy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나 그런 나를 넌 보며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I'm going, going, going crazy I'm going, going, going crazy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I'm going, going, going crazy I'm going, going, going crazy 다 살 수 없는 걸 널 보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걸 I'm going, going, going crazy 오늘은 너에게 내 맘을 고백할게 아, 하루하나 I'm going, going, going crazy I'm going, going, going crazy 봤을 수 없는 걸 널 보면 I'm going, going, going crazy 내 맘을 받아준 어른 완벽해진다 재밌게 씁니다 이건 뭐야? 형, 고양이 맞아? 봐봐, 장난꾸러기 오오오오 맞아 맞아 동해 동해,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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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야 여러분 벌써, 이 전쟁의 제명절은? 목이 생겼되었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 드시고 고름딸 봄에 소원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저의 영광 빵!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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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상세에 봤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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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그 뭐예요? 아, 드럼 안해요?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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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어 You gonna make me tell my face and put it And put it aside óg enthusiastic 어묵 כ obser baby I can't ? 응 여러분 네 예은 너무 되你看 ower 아 그냥 빼빼로 게임 해보세요 아 빼빼로요? 빼빼로 게임이요 승민아 거절하면 돼 거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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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안돼요 거절 안 돼요 오늘 주인공이 저거 못 해갈 거고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해주셔서 감사! 야! 나도 너무나 김치찜이야 사랑한다? 아니지, 사랑했다? 사랑했다는 말이야 열심히 이겨줄게, 사랑해 좋아 됐어? 그냥 꺼내요 아니, 반대쪽, 반대쪽 안으로도 그렇게 어깨지깨지깨지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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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고마워 아아 형, 형 이제 그만 한 번 밥 사줄게 아우,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답답하게? 답답하게 있을 수 없어 상호 얘기했으니까, 썩어줄게 아, 어떡하지? 응, 고맙다 10주년 컨설트를 했다 그때 10살이네 ㅋ ㅋ ㅋ ㅋ 뭐 드셨어요? 맛있는 국밥 국밥 오! 승민 씨 뭐 드셨어요? 네, 현진 씨 뭐 드셨어요? 하하하하하하 사이국수, 사이국수, 사이국수 사이국수도 뭐하다고 합니다, 승민 씨는? 네, 오늘 찍어 먹으러 왔어요 아무한테도 카톡이 하는 건가요? 새벽 새벽 7쯤에 비교영상 정전 정전 행위 촉한 정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